다시? 폭풍새도? 좋습니다. 폭풍새도 좋네. 이렇게 보니까. 잭스 보고 말파이트 그런 느낌인데. 그쵸? 근데 잭스 정글은 예상 못했겠네. 그래그래. 서포트웨이. 미드 뭐지? 사일러스로 한 판 해봐. 저 근데 사일러스 이번 시즌 첫 판임. 공 뺏을 건 맞네. 이들 비에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님들? 이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좀 그렇네. 큐 찍을지 이직을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사일러스가 은근히 초반 체급이 좀 약해서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 그쵸? 아, 미안하다. 자, 깔아보면 안 되겠네요. 이제 알았다. 다음 턴은 E 박지 않겠습니다. 안 피하고. 다음 턴은 E 박지 않겠습니다. 미안하다. B상. 오케이, 데이터 확보. 다음에는 안 당해. 다음이 언제 될지는 몰라, 근데. 다임부터 밀자고. 오케이. 야,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음, 좋아요. 나에게 조국이란 없지. 라인도 많이 봐왔거든요? 나 그냥 갈게. 도우세요. 내가.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응, 이게 맞지. 폭풍새도 먼저 가는 건 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 이거 뭐 먼저 가야 되지? 얘 요즘 템 뭐가요, 요즘에? 폭쇄가면 그 몸이 너무 약하던데? 도워봐야 되나, 진짜? 어? 이게 궁이 안 맞아? 대박인데? 사비. 미안합니다. 아, 일단 갈까? 모르겠다. 일단 딜템 가봐. 사비오. 어? 굿. 좋았습니다. 샐러스 센데? 그냥 딜템 갈까요? 혹시 그냥 가도 괜찮으려나? E 맞으면 할만한데, 그죠? 와, 다행이다. 수호. DC는 바로 배제해. 가면 안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서 가자고. 쿨감신? 오케이, 쿨감신으로 가자. 템을 보자. 아, 리치베인도 가겠구나, 요즘에 보면. 리치베인 갈까? 카네이브 밀고 탑가서 공 좀 훔쳐오고 싶네, 그죠? 그, 공 좀 빌리겠습니다. 아, 파이팅님. 안 되겠는데? 이거는 될만한데, 그죠? 공만 훔치고 가자. 빠지자고? 크라켄 나오긴 했네, 상대도. 아, 잘 왔네. 이 녀석 굉장히 잘 왔어? 사일러스가 좀, 뭔가 저 티어 유즈들이 좋아할 만한 게 힐링 몇 개 안 해도 좀 화려한 느낌이 들어, 사일러스가. 소리든 이펙트든 좀 그런 느낌이 있음. 아, 이게 안 먹어져? 탑진 거 아쉬운데? 오케이. 이건 먹혔다, 그죠? 그냥 잡고 오자. 못. 이러면 뭐 나쁘진 않은데? 아, 이게 안 맞아? 오케이. 나쁘진 않은데? 악. 다비. 와, 너무 아깝다. 다비우. 이거, 뭔가. 스몰더 궁을 좀 더 아꼈어야 됐나? 확실할 때 쓸 걸 그랬나? 어허. 어허. 이게 아트 궁이 안 뺏어지는구나. 신기하네. 어, 뭐야. 오케이. 어... 자비우. 그러니까 뭔지 알죠? 아트록스를 뺏은 비에고 궁을 뺏으면 아트 궁이 뺏기는 줄 알고 궁을 그냥 눌렀는데? 그 비에고 궁이었음. 이게 되나? 용 15초 폴렘이 여기 있나? 이게 안나? 뺏긴게 너무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이게 안돼? 이게 용 먹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아쉽네 갱신이 잘 뺏었다 어 그냥 미는게 낫겠다 뭔가 아쉽네 스몰더를 노리긴 해야겠다 말파공 뺏어서 그죠? 그 다음에 바로온 먹는걸로 굴려봐야 될 것 같은데 말파공 뺏을 수 있나? 칠만한데? 칠만한데? 다시? 뭐 일로 한번 가볼게요 와 나 타트넘 벌었는데 이거 뭐냐? 뭐냐냐 그불로 가자 그냥 스몰더만 무조건 잡는게 맞는것같은 말파공 뺏어가지고 사이더스 개센데 지금? 배미지 뭐야 야 아바지다 스몰더 좀 세다 폭풍새도? 좋습니다 폭세 좋네 이렇게 보니까 근데 방금도 살짝 사일러스 장인이었으면 Q 먼저 썼겠다 그죠? QE가 살짝 공돌인데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끝났는데 이러면? 뭐요? 말파이트 방금 뭐냐? 아니 나 잘못 봤나? 아니 말파님 그거 뭐예요? 진짜 궁 배달하러 와둔느낌이 캐릭 음 다른 애랑 바꿔줘요 더 픽 하고 싶은 음 그래그래 상대 탑 파카님이에요 그래? 이 방송 저방송 보고 다니는구나 음 그래그래 미 호픽 가능? 무사하자 카사딘이요 근데 합팩으론 못해 칼마 요네 정글 자크 뭐하지? 아니 진짜 할게 없어요 내 챔프폭으로 진짜 절망적이다 챔프폭 탑이 브루저 오면 카사데나기 딱 좋긴 하거든요 근데 요네 하나 때문에 카사딘 하기 좀 그래 후반 사이드로 못 이겨서 진짜네 아카스님이네 카르마 상대로 좋냐고요? 모르겠네 미드 정글 AP라 그냥 후반 가면 괜찮지 않을까? 덕팀 요네 파카님이에요 그래그래 한 4번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카르마는 뭔가 처음 만나보는 것 같네 미드에서 요즘 핫하긴 한데 사사딘으로 만나보지를 못해가지고 저거 카운터 뭐예요 카르마? 요즘 그냥 좋던데? 카운터 딱히 없지 않나? 체급이 미쳤어 요즘 원래도 라인전이 약한 편은 아니었는데 코어 버프때문에 신기할 정도로 탑게임을 하는 우리 정글 뭘까? 다크 미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그러지 마라다오 용 템포 빠른데? 6분인데? 굿 굿 라스리안 오운비 하 평화가 함께하시 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탑이 마나가 안된다 마나가 너무 아깝다 흔들리지 마라 헤르메스의 연혼 갑시다 저거 저거 학살 중입니다 저거 학살 중입니다 하라마 갔으면 님들아 저걸 좀 빨게 이러면 나가리인데? 우리 우리 하면 더 할만한데? 여기 있네? 너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처음이라 여긴 누구 있나본데? 쓰레시가 있는게 아니면 이 위치에 E3U가 있을까? 없네? 뭐야? 아니 카르마야 당연히 랜턴 대기중인줄 알았지 그냥 바보였구나 바보용기가 아니라 그냥 바보였음 이게 뭐야? 아 저거 좀 위험한데? 봐줘야겠다 그만 천천히 해봐 잡았다 탑이? 조금 아쉽네 그죠? 진짜 아크도 탑인데? 아 아 아 곧 제약걸로 덜어내기? 흐흐흐흐흐 음 맛있다 쓰레시야 음 그래그래 맛있게 먹으렴 어우 달아 뭔가 하기가 애매한데? 벌어올라가는게 낫겠다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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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잘 큰 카사린인데 진짜? 근데 제약골드가 안 붙었어 무서운 사실은 왜냐? 아까 쓰레시가 800원 먹어서 흐허허 아 아 나 아 아 아 아니 질 수가 없는데? 이 성당이면 그쵸? 야 맛있겠다 뭐야 이 텔포 쥐쥐이 아 수고했습니다 타이밍 맛있는데? 지금 서렌치면 딱인데 그쵸? 야 이걸 서렌을 안쳐?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어 끝났다 보고요? 클라이언트 렉 걸리는데? 뭔 일이야 뭐야 아니 상태창이 안 나와 이게 대기업을 만나서 그런가 이게 진짜 디도스인가 혹시?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